이건 여드름에 좋은 거 같아요. 여드름? 어깨 조금만 더. 얼굴이 작아서 많이 안 갈라져요. 아니 자꾸 작다 그래요. 작아! 이건 붉은 기도 가라앉히고 어, 이거 이렇게 이렇게. 이마도 좀 할까? 좀 틀어줘. 이게 어, 되게 온다. 이게 농도가 되게 높아. BHA의 농도가. 되게 농도가 진하게 느껴져요. 되게 연한 느낌 없이 되게 보습이나 아니면 이렇게 피부를 되게 부드럽게 겨를 좀 만들어주는 거 같아요. 각질한 데도 좋고 그래서 내가 요즘에 마스크 때문에 엄청 뭐가 낫거든? 비누하고, 머드하고, 얼굴도 하얘지고. 맞아. 응. 이거 같이 자주 하자. 응, 자주 해줘. 인자. 음. 어, 안. 서비스. 5 chance Harry, 여러분,